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해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의 보배입니다. 지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대에서 지냈고, 국민이 임이 아닌 민주당을 선택한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김병주 의원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사성장군 출신이지만 김병주 의원은 고위직 장성 출신으로서 군인 특유의 딱딱함이나 고지식한 답답함이나 사대한 보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군인이 정치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고위원에 선출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차기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불러주어서 군 출신에 대한 민주당의 예우를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김병주 의원.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을 호출했습니다. 네, 해병대 사령관님. 지난 8월 25일 전체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령관님과 안보실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통화했느냐라고 했을 때 김계환 사령관님께서는 안보실과 한 번 통화했다. 안보실 2차장이 이첩하고 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사항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이건 속기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기록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를 했고, 또 국방비서관하고도 통화했어요. 통화기록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추가로? 네, 통화기록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고 거짓이네요? 그때 제가 기억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통화기록은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증입니다. 명백한 그거고요. 사실 우리 체병의 아주 안타까운 죽음, 부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거짓하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가족에게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거짓말하는 사령관, 어떻게 영의석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그때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그때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통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니까는 휴가를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통화했던 것만 기억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통화기록은 제가 그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선택적 기억장애를 가진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김계환 사령관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만 기억나서 그렇게 대답했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그때는 기억을 잘하지 못해 정확히 말씀 못 드렸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답변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귀신잡은다는 해병대의 사령관인데, 행여나 위증에 문제가 생길까 봐 구차하게 발언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위증이죠. 그래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양심 선언을 하고, 이 최해병 순직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외압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사령관답게, 장군답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다 답변을 하고 있고, 수사 진행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 하여튼 양심의 소리에 맞게, 좀 명명백갱지 장군답게 진실을 밝히세요. 소리 지리는 거 아닙니다. 부대를 관할하는 명령권자가 저 정도의 모습밖에 보이지 못한다는 것에,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답답했나 봅니다. 사령관의 저런 모습이 부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병주 의원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적인 4대 안보관을 가진 삼성 장군 출신 심원식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님, 정보사에서 불행요원, 기술 유출된 거 국무원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죠? 네, 조사했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원이 비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여러 건 비밀을 유출할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그때 재판에 다 통해서 유죄를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 받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 그래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난리인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세요.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정보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막고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다 우리 신원식 장관님이 관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급비리 의혹이고 두 번째는 영외 사무실을 민간연구소에 사용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극상 조치의 미온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급비리 의혹은 8.20 여단, 특히 여단장이 한 명이잖아요. 장군이 8.20은 인가상에, 편성상에 한 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이 한 명이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작년에 진급을 시켰잖아요. 현 여단장을 진급시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신원식 장관과 동기생인 정보본부장 했던 조 모 장군이 신원식 장관에게 청탁을 해서 이런 진급을 시켰다는 의혹이에요, 사실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하라고 하는데 진급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진급 공작의 대상이 장관이었다라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공작하라고 했더니, 타적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진급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장성 진급을 두고 워낙 많은 조치하는 로비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떠돌고 있어서, 본인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질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똘똘 뭉치는 폐쇄적인 군대 조직의 현실에서, 그래서 말은 많지만, 확인된 경우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답변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몰아서 해주세요. 영외 사무실, 그러니까 안가이죠. 안가를 민간연구소에 쓰도록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민간연구소 관여하신 사람이 신 장관과 동기생인 조모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급을 시켜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이 여단장이 그 안가를 무료로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에요. 안가 위치 어딘지 압니까? 안가 위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장관은 알 수... 안가는 사실은 극도의 비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연구소에 준 것은 큰 문제예요, 실제. 그리고 무료로 준 것은.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반기를 들어서.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정보본부장, 정보본부장께 보고를 했는데... 이리 나와보세요. 잠깐 시간 멈추고. 정보본부장은 하극상에 대해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후에? 일단 문제의 심각성을... 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바로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보 받기로는 딱 1분만 더 주겠습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정보본부장이 묵살을 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사령관은 장관께 재차 여기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보고받았죠,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네.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고 정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어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조사본부로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정보본부장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바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제대로 행동이 안 돼서 외부에서 예비역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언론에 노출시키고 야당 의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언론에 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조사를 하는 하극상 조치를 제대로 조치를 안 한 이런 의혹을 장관님이 받고 있어요. 세 가지 의혹을. 이런 의혹받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정보가 세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벌렉요원의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회의 어떤 고위장성끼리의 볼성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김병주 의원님이 사성장군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정보사에 대한 유사 사례 전에 이런 사례에 있던 것도 지적을 하셨고 굉장히 기담화들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일하시는데 반영을 좀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의 인사를 보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재활용할 수조차 없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능력이 없더라도 당연히 있겠지 했던 한민족이나 한국인으로서 자긍과 자해가 없는 자가 통치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